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에서 다시 방역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측에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도입을 했다가 확진자가 폭증을 하자 또다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부 측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방역 패스 관련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그 기준인데 지난 5일에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 여부하고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인 모임이 가능했지만 오는 6일부터는 4주 동안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역팩스 적용 대상도 더욱더 확대했는데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방역패스를 식당이라든가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확대했고 방역패스 조치는 일주일간의 개도기간을 거쳐가지고 13일부터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를 시킬 것이며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모이는 도소매 업장이라든가 시장, 마트라든가 백화점, 결혼시장, 장례시장, 돌잔치, 놀이공원이라든가 워터파크, 오락실이라든가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두고 이상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미접종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일수록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네트인들 역시도 방역 정책이 너무나 막무가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글거리면서 방문은 백화점, 마트는 되고 학원이라든가 식당은 안 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억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도대체 방역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왜 도입을 안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발생 초기에도 종교시설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항상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될 때 종교시설 문제는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왜 방역패스 대상에선 제외시켰는가 그 속내가 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앞두고 종교시설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약을 둬버리면 종교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표가 떨어지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부분인데 정부 측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는 방역패스에서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방역패스 확대하고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학원이라든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 시설이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의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 반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보도가 나온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거의 7천개가 달려있는 상황이고 많은 네티즌들은 지금 백신 부작용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정부 측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무작정 아이들까지도 백신을 억지로 접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반발이 쏟아지고 있으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1차, 2차까지 다 끝냈지만 제 아이한테 백신을 맞추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주사를 맞았을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요새 백신 부작용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좀 불안한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백신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정부 측의 방침도 솔직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백신을 안 맞아도 학교는 갈 수 있는데 학원은 못 가게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방역정책이면 요새 애들 학교 등교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수업받고 끝나고 급식까지 먹고 오는 상황인데 학교는 가고 학원은 못 간다 이거를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학원이야말로 밥도 안 먹고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역도 완전히 철저하게 하고 아무튼 뭐 네티인들 역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몇몇 의견을 살펴보면은 애들을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정확히 확산을 저지하려면은 학교를 셧다운 시켜야지 학교에서 더 오래 지내고 급식도 하고 있는데 무슨 몇 시간간을 학원 독서실에서 백신 패스를 하고 있는가 뇌가 있냐 없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미쳤는가 백신 패스라는 명목 아래 너무나 강제적이다 어른들도 백신을 맞으면 힘들고 증명이 안 된 백신 접종이고 툭하면은 기저질환이라고 단정을 짓고 고통받는 것을 왜 아이들에게 강제를 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맞추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진심으로 제정신인가 학교가 안전하다라고 전면 등급 밀어붙인 게 바로 유은혜 장관이었다 이제 와가지고 책임을 지지 못할 만져 백신 패스라니 기가 막힌다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어느 부모가 좋은 걸 자식에게 안 해주려고 하겠는가 백신 부작용이라든가 사망자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불안해서 못 맞추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보상도 모두 필요 없는데 다시 살려낸 자신이 있는가라는 이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방역 당국이 방역 패스를 식당이라든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다가 확대 적용한 것을 두고 백신 미접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라면서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접종자들이 식당이라든가 카페 허용 인원을 한 명으로 제한한 것도 자신들에게 이기적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측에서는 6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제한을 했고 백신 미접종자 한 명까지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면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직장인 김모씨 같은 경우에는 기용을 앓고 있어 가지고 백신을 맞지 못했다면서 직장에서 거래처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는 일이 잦은데 앞으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전에도 거리두기가 몇 달씩 연장이 되었듯이 이번에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가지고 백신을 위험을 감수하고 억지로라도 맞아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백신 1차 접종 후에 부작용이 심해서 2차 접종을 꺼리고 있는 이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 패스 확대 적용과 관련된 이런 게시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번에 방역 패스 확대 적용으로 앞으로는 부스터샷을 맞지 않는 사람도 식당에서 밥을 못 먹는 일이 충분히 일어나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저도 개인적으로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마쳤지만 부스터샷은 정말로 맞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현재 정부 측에서 3차까지 접종을 끝내야지 접종 완료라는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나 고민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정부 측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백신 패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소식들 한번 정리해봤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장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